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겸영사업자인가 면세사업자인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상이해집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을 함께 겸영하시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세무처리들이 달라지는데요. 부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또한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 즉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사업자 현황 신고를 통해서 매출을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 현황 신고는 전년도 매출액을 다음 년도 2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7월과 1월에 반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는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급 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신 분들은 이 혜택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라는 것을 하여야 하는데요.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얻어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10만원의 진료를 제공했다고 하면 환자로부터는 11만원의 결제를 받아서 1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써 면세사업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형 겸영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